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악재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사실 동일하게 있었던 악재였었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나와줬었던 이슈였어요 저번주 5월 12일날 나와줬던 악재에도 한번 반응을 해줬었던 건데 오늘도 한번 또 이슈화가 돼주면서 허락폭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 5월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아니죠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완전히 이상이 되니까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수용 모델 원전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도 여러분 일주일 전에도 나왔는데 이게 결국 또 똑같은 이슈로 한탄에 좀 추정폭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MR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2천억 원가량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해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붙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총 3천억 원대의 후반 규모의 예산 측정한 예타 심의안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습니다 17일 두 부자가 애초에 출천한 예산보다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규모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23년하고 28년에 걸쳐서 5,832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 사업에 대한 9월 예탈에 신청을 했는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세 번째 부채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서 우려감이 좀 한타임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민간협력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SMR 사업에 7년간 4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산행한 것과 좀 대조적이다 라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산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모두 다 정책이 이렇게 되면 원든 쪽에 좀 명확하게 수위를 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냉정하게 딱 봤었을 때에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좀 삭감이 될 경우에는 되려 우려감이 붙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완전히 탈원전이다 해가지고 원전을 때려버렸는데 이제 기존에 제시했었던 기존 안보다 만약에 적은 수치의 금액이 책정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려감이죠 우려감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주전복을 보여주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겪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 없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를 같이 맞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들 악재 한 번씩 다 제대로 맞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악재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응이 된 다음에 그 악재를 해소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전 관련된 악재가 하나도 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조금 어떻게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지금과 같은 근데 포지션이 좀 나와준다고 해도 허락복은 사실 중단밴드 부근에 있어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부근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쇼크업을 좀 해줬고 오늘도 공매도를 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연기금도 비중을 살짝 줄여줬는데 중단에서 연기금이 비중을 줄인다는 뜻은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주전폭을 보여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계획한 시나리오 안에서만 지금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보다 내가 하단에서 샀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중단에서 샀다 여기 2만원 밴드 부근에서 샀다라고 하면 비중을 다 치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사려는 금액의 30%만 사는 거고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 70%를 다 치우는 거고요 하단에서 물량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100% 물량을 다 치웠으면 중단에서는 70% 정도 추익 실현하는 거고 상당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30%만 홀딩을 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계좌관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조금 현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한정무 때려봐서 산다면 이걸로 크게 대박을 내겠어 이러한 관점 자체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성과 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수하고 무조건 존버할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아니시잖아요 워렌 버핏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시장의 트렌드와 플로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포지션이 짧아야 되고요 포지션이 짧아야 되고 그에 합리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제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빙제 TV 이제 체험도 저희가 그러니까 무료 종목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5월달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6월달부터 인상이 되니까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